한 번 봐야겠대요. 얼마나 잘하는 거지. 아니 저한테 그냥 엄청 두고만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망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모르는지는 안 들리지만 뭔가 마음으로 분명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들려요. 저기 있어요. 또 저희 회사 송사 태연 선배님도 와주셨어요. 그리고 박사장님도 오셨어요. 오늘 고생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희 유튜브 팬분들이신 분들. 출발하고 뵙겠습니다. 그리고 고생하고 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무대에 대해서 시켜주는 매니저흘로 테디스터미를 많이 가서 세원 테디스터미를 많이 같이 모두 사랑해 주세요. 모든 분들도 가장 고생한 우리 이생잼 활동이에요 연습을 기대처럼 깨닫아 아 아 아 정규 이즈 활동에 대한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모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때 뭐 저는 또 다음 곡을 하러 아 그동안에 저는 밴드 여러분들이 잠깐 양쪽 해주시고요 그럼 저거 옷을 입고 다녀올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